천천히 천천히 너무 빨라. 지금 속도. 조금 더 앞으로 가깝다. 채찍을 보면서 더 앞으로 더 앞으로. 나오고 있냐? 바닥에 한번 뿌려봐. 너무 묽어서 그러구나. 그냥 깔짝깔짝 하지 말고 쭉 끝까지 가. 손목 움직이지 말라 했지. 팔 전체에 움직이라 했다. 너무 멀어. 그런식으로 자아. 잘 자아. 전체적으로 색감 맞춰야 돼. 어느 한쪽만 계속 칠해버리면 그 색깔만 되니까 색을 맞추면서 가. 전체적으로 색감 맞춰야 돼. 어느 한쪽만 계속 칠해버리면 그 색깔만 되니까 색을 맞추면서 가. 거래주를.